김시은 팀장이 포착한 이슈, 어떤 내용일까요?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애플의 연례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가 오늘부터 14일까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인공지능 아이폰 수혜주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선 애플의 새로운 AI 전략이 집중 공개될 예정인데요. 오는 9월에 공개될 예정인 아이폰 16은 2007년 아이폰 출시 이후 처음으로 AI 아이폰이란 점에서 전 세계 소비자의 교체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떠한 종목과 모멘텀을 집중적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두 번째 이슈는 이번 주에 또 하나의 빅 이벤트입니다.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플의 개발자 컨퍼런스가 WWDC가 열립니다. 여기에서 이제 큰 거 올 거다. 팀쿡이 지난달에 발표하면서 예고를 했죠. 이번에 WWDC에서 인공지능 관련된 큰 소식이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어떤 걸로 예상하고 계세요? 시리가 업데이트가 된다든지 혹은 번역이라든지 우리가 예상할 만한 그런 전반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별로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2분기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16 같은 경우 우리가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갤럭시 S24가 온 디바이스 AI를 탑재하게 되면서 판매량이 전작 대비했을 때 약 35%가 늘었다. 그래서 아이폰 16 같은 경우도 교체 수요가 굉장히 크게 일어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밍치라든지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들을 보면 2분기에 예상을 한 거로는 16 같은 경우가 전작 대비했을 때 판매량이 5%가 줄어들 수가 있다. 다만 이 전제 같은 경우가 아이폰 쪽에서의 혁신적인 AI의 수요가 뒷받침이 되어야지만 반드시 16에 대한 교체 수요가 발생할 것이다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실제로 좀 기대감은 사실 계속 나왔어요. 지금 애플의 주가도 5월에 실적 발표한 이후에 주가가 굉장히 긍정적이었던 이유도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 이 기대감을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애플이 AI 쪽에서 크게 뒤처졌던 만큼 지금 AI 쪽에 다시 한번 뛰어들게 되면서 기대감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iOS 쪽에서 AI가 업데이트가 된다면 관련했을 때에 대해서도 파급력이 강하지 않을까 거기에다가 AI를 구동을 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가 준비가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M4 같은 경우가 연산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AI PC와 함께 좀 비슷한 수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하드웨어 같은 경우도 좀 준비가 된 상황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애플이 서비스를 어떻게 구현해내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지금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애플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기대를 해볼 만하다. 우선 교체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크게 길었다라는 점 그리고 갤럭시에 대한 이벤트를 보게 되었을 때 이번 같은 경우에도 교체 수요에 대한 기대감을 상당히 올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지금 관련했을 때 중국 쪽 같은 경우도 화웨이라든지 AI 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최근 이야기가 나오게 됐을 때는 애플이 다시 한 번 중국 쪽에서의 점유율을 회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애플이 지금 매출 비중을 따져봤을 때 중국 쪽에서의 매출이 약 20%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중국 쪽에서의 점유율을 조금만 다시 한 번 회복을 하더라도 매출 같은 경우는 다시 한 번 올라갈 수 있는 상황들 물론 애플이 파격적인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점유율이 올라온 것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중국 쪽에서의 우려는 좀 정점에 달하지 않았나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결국 지금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애플 쪽에 다시 한 번 기대감을 가져봐도 좋은 구간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다 더해서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이제는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올라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계속해서 봐야 하는 지표는 아이폰이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입니다. 아무래도 판매 비중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아이폰이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도 중요한데 결국 서비스를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그리고 서비스 부분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서 서비스에 대한 결제를 어떻게 유도를 하는지도 함께 중요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이제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서비스, 소프트웨어 부분까지도 우리가 함께 눈여겨볼 시점이 아닌가라는 의견도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AI가 탑재된 그런 아이폰을 출시할 거다라는 그런 것들이 예상되고는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그전 거, 그전 모델 다 밀어내기, 판매하려고 하는 것도 의도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새로운 AI 시스템, 지금 외신 보도에 따르면 애플 인텔리전스다, 이렇게 이름 나오면서 서비스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또 예상들은 그전에 다른 AI 서비스, 다른 구글이나 이런 데랑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채찍 PT 기반으로 그냥 이야기하고 쓰고 이런 정도일 거다. 영상이나 사진, 그래픽 이런 쪽으로는 별로 개혁이 없을 거다라고 하면 이런 건 또 실망감으로 나오지 않을까도 걱정이 돼요. 일단 실망감으로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실망감으로 나올 수 있지만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서비스라든지 하드웨어 부분을 보게 되었을 때 저는 충분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실적 부분에서 좀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요소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갤럭시의 사례를 봤을 때 판매량이 일단 증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WWDC에서 애플이 어떤 내용을 공개할지 일단 이번 주 그게 가장 중요한 내용일 것 같아요. 최근에 그럼 애플 관련 종목들 이런 WWDC의 영향을 좀 받는지 주가 흐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는데 고은별 앵커와 함께 최근에 애플 관련 종목들 흐름 체크해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애플 관련 기업들의 최근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거래일만 보게 된다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하락하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대표적인 LG 이노텍, 애플 아이폰과 관련된 매출액이 80%가량을 차지할 만큼 애플과 굉장히 연관성이 높은 기업이죠. 1.2%가량 하락했고 5일 차트를 봤을 때는 단기적 계단식 하락이 조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구간 24만 천원 선을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LS 투자증권은 오늘 투자 의견 매수와 함께 목표 주가 30만 원을 제시하는 리포트를 내놓았는데, 사실 아이폰 신작에 따른 매출의 확대라기보다는 ASP의 상승 효과가 긍정적이다라는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이와 함께 아이폰 운영체제와 관련된 종목들도 잘 찾아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발열 소재와 관련된 기업들이나 아니면 MLCC, 기판과 관련된 기업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OLED 관련 기업인 BH 같은 경우에는 1.2%가량 상승했는데요. 최근 애플이 한국 패널 업체 1억 3천만 대에 달하는 아이폰 16 OLED 패널 양산에 대한 계약의 이야기가 오고 갔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었죠. 관련 수혜주로 언급받고 있고요. 그 아래에는 LG디스플레이, 삼성전기, 대형주로 함께 묶어서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3%에 가까운 낙폭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온 디바이스 AI가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발열을 잡을 수 있는 기술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관련 대장주로 엮여 있는 종목이니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WWDC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전거래일의 움직임만 봤을 때는 그다지 움직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종목들 중에서 우리 어떠한 종목 눈여겨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애플, 아이폰 관련 종목들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크게 아직 반응이 없어요. 팀장님 어떤 종목을 그럼 골라봐야 할지 소프트웨어 쪽보다는 결국에는 기기 쪽을 봐야겠죠? 일단 판매량 쪽이 연동되는 쪽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이유가 실적이 실제 아이폰 판매가 될수록 실적 찍히는 쪽을 보는 게 좀 더 확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5월에 애플이 실적 발표한 이후 LG 이노텍이라든지 BH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고 주가 같은 경우에는 견주하게 올라왔던 밤마연의 자화전자라는 기업이 애플 관련 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큰 반응이 없다. 주가의 바닥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신규로 접근을 하기에 좀 굉장히 안정적이지 않을까 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카메라 모듈용을 핵심 부품으로 판매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휴대폰으로 카메라 찍을 때 이제 좀 사진을 잘 찍기 위한 부품들을 좀 제공하는 기업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 우리나라도 그렇고 애플, 삼성전자, 중국 업체들도 그렇고 카메라 쪽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상향 평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그런 카메라 부분이 굉장히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카툭 티라고 해서 카메라 후면에 이제 카메라 굉장히 튀어나오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이 부분을 최소화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결국 폴디드존 시장이 확대되면서 수혜를 계속 받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 기업이 애플에도 공급하고 삼성전자 그리고 중국 업체들 모두 고객을 확보를 한 부분들이 있어서 실제로 수혜에 대한 기대감들,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높게 나와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애플 쪽에 공급을 진행하게 되면서 최대 매출을 진행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애플이 16 프로라든지 프로 맥스에 폴디드존이 좀 진행하게 되면서 결국 매출에 대한 성장 기대감도 함께 올라오고 있는 상황들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애플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프리미엄 폼을 조금 더 선호합니다. 프로라든지 프로 맥스 쪽에 대한 판매 비중이 약 64%이다 보니까 관련됐을 때 아이폰이 계속해서 잘 팔리게 된다면 특히 프로라든지 프로 맥스가 더 잘 팔리게 된다면 자화전자 쪽에 대한 매출 성장 기대감도 상당히 높게 올라와있다고 보여지고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가 창사일에 최고 실적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데다가 현재 주가에서 PER이 약 9.1배 수준이라서 역사적인 저평가 구간이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굉장히 저평가가 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화전자, 아이폰, 애플 관련주들 중에 움직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좀 살펴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앞서서도 저희가 슬쩍 말씀드렸지만 애플 AI가 뭔가 이미지나 영상 쪽으로도 뭔가 개선된 그런 AI 서비스를 좀 구현을 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훨씬 더 잘 갈 텐데 좀 아쉬운 상황도 있고 어쨌든 기대해보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종목 더 볼까요? 이건 간단하게 볼게요. 간단히 LG인호텍, 아이폰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약 80%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애플 쪽이 다시 한번 움직일 때 함께 연동이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애플이 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노이즈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잘 움직이지 못했지만 최근에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평가 공간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 애플이 잘 팔리게 되면 LG인호텍도 함께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올라오고 있어서 현재 시점에서도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특히 21선을 깨지 않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애플의 대표주인 우리나라에서 LG인호텍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김도커 대표님도 애플의 개발자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 나올지 그거에 대비해서 어떤 종목을 공략해볼까요? 저는 LG디스플레이를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LG디스플레이가 재무구조 개선이 굉장히 급박했던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것 같은데 그동안 부채도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실적 부분도 사실은 탄력을 꽤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LCD 쪽 실적이 좀 많이 부진하다 보니까 여기에 좀 문제가 많았는데 이번에 아이폰 16에 OLED 생산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반 모델 그리고 프로 모델까지 양산 승인이 됐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삼성디스플레이가 LG디스플레이보다 생산량을 4배가량 더 수준을 해버리다 보니까 좀 많이 서러웠다 이렇게 요약을 드릴 것 같은데 오히려 LG디스플레이가 이번에 아이폰 16을 기점으로 해서 하반기 실적도 개선세를 주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4월에 파주에 있던 토지 건물들도 유플러스 매각을 진행을 했고요. 구미에 있는 M3라니까 여기가 LCD 모드를 생산하는 곳이었는데 이거를 차량용 OLED로 전환을 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LG전자가 기아차 EV에 OS, 웹 OS를 탑재한다 이러면서 차량용 OLED를 생산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이 부분을 좀 봤을 때는 오히려 LG디스플레이에 대한 저평가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중국의 광저 LCD 공장도 마찬가지로 연내 매각들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좀 족쇄였던 부분을 좀 이탈을 한다는 부분을 봤을 때는 그래도 주가를 현 주가 대비 10% 이상은 좀 겨냥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LG디스플레이는 가격이 정말 낮아질 대로 낮아져 있어요. 가격 전략 지금 들어가도 봐도 괜찮다고 보세요? 저는 단기적으로 만약에 매매를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비중을 10% 이상 담으시기보다는 일단 1차 목표가 11,000원 정도를 도달하셨을 때 이제 2분기 실적 발표가 좀 연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당장의 2분기 실적에서 급선회를 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오히려 실질적인 OLEG 생산은 3분기부터 조금 더 주목을 받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때문에 지금 보유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지금 무리하게 매도를 하시기보다는 조금 현재는 보유 의견 좀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좀 현금이 좀 급하다라고 하시는 분이라면 일단 9,500원 선에서 조금 분할 매도 하시는 방향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G디스플레이 어쨌든 재무구조 개선하려는 노력도 하고 있고 과연 이제 애플의 힘을 받아서 좀 반등할 수 있을지 바닥치고 올라올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WWDC 애플과 관련된 투자 전략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슈레이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는데요.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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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